아 레나 타릉마면 나 방해하는 카드 엄청 많이 넣을텐데 지금 벌써부터 조금 위험하죠 나 하수인 하나라도 타면 안되거든 아 하나는 괜찮다 이오나 죽는거 아 하레 하렌이면 생각보다 괜찮아 하렌이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급속 가져갔겠지 약을 빨까 아 커버오카스 바닥에 있는거 조금 그렇네 아니면 그냥 커버오카스를 미리 올려둘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때려나 그리고 어차피 무조건 급속성장 쓸거니까 뭐 이런건 크게 상관없긴 해요 아 맞다 아 섞여가지고 내가 제일 위로 올린게 바닥으로 내려갔네 이러면 그냥 뽑을걸 이러면 그냥 뽑을걸 그랬다 밀고자같은거 하나 맞는 순간 바로 끝나는건데 나는 밀고자같은거 안맞고 버틸수 있나요 일단 드로우부터 20방어도 플러스 4드로우 좋아요 펌핑카드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맞는거는 다 버틸수 있거든 어지간하면 우리 하수인을 얼마나 빨리 참느냐가 문제야 아니면 밀고자같은걸 얼마나 잘 무빙으로 피하냐 어차피 일단 아직까진 별일 없어요 아직까진 별일 없고 이것도 그냥 쓸까 다음번에 10만화 드로우는 많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밀고자 어 무타누스 그런거 맞냐 안맞냐 그게 문제야 일단은 아직까진 별거 없어요 무조건 맞긴 맞을텐데 엄첨가는 어 로데브는 괜찮아 로데브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드로우 볼까요 로데브 나오면 뭐 어쩔껀데 카드를 뽑습니다 하고 이건 방어도 그냥 죽여놓을걸 됐다 그냥 죽일걸 괜찮아요 타도 되는거야 타도 아무런 상관없는거야 그냥 들썩 한번 해 순간 쟤 왜 11만화가 했네 아까 음향죽 죽었구나 오케이 이제부터 필드 절대 정리 안해줄거에요 밀고자 있으면 뭐해 못내는데 그치 이제부터 필드 진짜 한마리도 정리 안할거야 이온하우 하수인이 3마리 더 필요한거지 아비아나 실라스 커버고 이렇게 3마리 더 필요한데 어 근데 어 근데 일단은 방어도 딱구요 이러면 다크로우 이러면 다크문 아비아나 어쩔수없다 어쩔수없다 이거는 이걸 뽑아야돼 바닥에 고통 있는데 고통 그냥 뽑을까 고통 뽑고 1드로우 더 할까요 그냥 이거 뽑아 그냥 어차피 바닥에 있는거 다 쓸모없으니까 이거 뽑은 다음에 1드로우 해 그냥 원기해보 조금만 더 모으면 되는데 아 여덟장 아니 다섯장 중에 두장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건 아니긴 해 설마 자기꺼 죽인 다음에 막 뭐 이상한짓 하는거 아니지 오케이 이러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맞아 죽을리는 절대 없고 지금 장소로 비울려고 내가 안지워주니까 그냥 쓰네 어 안썼네요 거플 뭐 거플은 써도되지 어차피 들어오니까 아비아나 이러면 신라스만 찾으면 되는데 너는 다음 턴에 죽었다 그냥 일단 필드 락한 다음에 잘 버텼어 이게 방어도도 날아가는걸로 알거든 내가 알기로는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다음 턴에 필드를 비울 수 있나요 어 일단 필요한거 이미 다 손에 있어 상관없어 무타누스 진상독님 화물야수 다 의미없어 자 이제 나는 나 할거 하면 돼 아비아나 낸 다음에 내 하수인들 비용 1 이오나로 마나 가득 채우기 그 다음에 총직이 낸 다음에 한마디 복사해주고요 커버호가스로 복사한거 상대방한테 주고 서쪽 너 이거 가져 나는 데스윙 만물의 종결자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방어도도 사라져 죽으세요 이거거든 좋았다 좋았다 Scotch 씬 씬 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